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지구학 강의하고 있는 박수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하고 시열학력평과 총평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들어가 볼게요. 일단 들어가면서 얘기합시다. 단원별 출제수인데, 여러분들 이거는 거의 6, 7, 7, 7, 6, 7 이렇게 하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어요. 어차피 밸런스가 맞는다. 이런 얘기 나온 거고 그리고 예상 등급컷. 이게 선생님이 지금 촬영하는 날이거든요. 이 날 기준으로 43, 37, 29, 23. 지금 등급컷 쭉 보니까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정도의 등급컷을 가졌다. 이게 지금 재수생들은 끼지 않은 거죠. 그렇죠? 재학생들만 시험을 본 건데, 시열학평은. 재수생들까지 합세를 하면 등급컷이 조금 올라가는 편이죠. 항상.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답률 베스트5를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오답률이 여러분들 정답률이 반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20%대의 정답률이 나온 거야. 되게 많이 들었죠. 그렇죠? 30%대, 30%대. 그렇죠? 40%, 42%죠. 그렇죠? 거꾸로 가면. 그러니까 이런 문항들이 도대체 뭐가 문제였나. 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자주 틀리는 문항들은 이유가 있는 것들이잖아? 그래서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보고 다시 안 틀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첫 번째 뭐냐면 이 문제입니다. 선생님 해설강의 다 찍어놨는데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들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얘기하는 거야. 이건 예전에 나왔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수소 헬륨이 여러분들 우주 공간에 3대 1로 있거든요. 근데 이건 태양이 진화하는 과정에 따라서 태양의 시간에 따라서 포인트를 나타낸 거야. 그러니까 시점을 갖다가 나타낸 그런 그림인데 수소 핵융합을 해서 헬륨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기본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알고 여러분들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이쪽으로 흐르고 있구나. 그리고 A가 수소인데 얘가 떨어지는 걸 보니까 수소 핵융합을 얘는 하는 영역이 요쯤까지겠구나. 헬륨이 늘어나고 있구나. 이걸 파악할 수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이 몇 가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우주 공간에는 수소 핵융합의 질량비가 3대 1이야.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적용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기본적인 것들을 잘 충실하게 물어보면서 약간 함정도 많이 파놨었어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자료를 해석할 때 여러분들 접근을 할 때 내가 뭘 알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고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앞으로 수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공부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맞아. 그래서 아 이거는 뭘 물어보는 거다? 네 기본적인 내용이 뭐랑 연결된다? 그걸 적용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6번입니다. 아 요것도 많이 틀렸어요. 요거 뭐 틀렸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그래서 개념서를 진짜 잘 읽어보셔야 되거든요. 시월학평이 참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개념서를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해양지각이 녹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어떤 학생이 선생님한테 가서 이거 물어봤거든. 이거 해양지각이 녹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거든. 근데 해양지각이 아니라 맨틀 물질이 녹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그래프 봐봐. 그래프랑 자료에서 우리가 힌트를 다 얻을 수가 있는데 요거 보시면 물이 포함되지 않은 맨틀의 용역선이죠. 맨틀의 용역선이라고. 그러니까 맨틀이 녹는 거잖아요. 얘들아. 그치? 물이 포함돼서 맨틀이 녹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숙지를 하고 가셔야 돼요. 이거 그냥 워딩이 그대로 나와. 그냥 교과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뭐 수능특강 다 갖고 계시겠죠? 수능특강에도 그렇고 다 워딩이 그대로 나와. 그대로 나오는 워딩들은 틀리면 안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갖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이 문제는 여러분들 왜 틀렸냐. 이건 조금 참실한 문제가 나왔는데 예전에 작년까지는 지구각2에 이게 있었는데 지구각2 하는 친구들이 꽤 물어봤던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단층이 만들어질 때 이 단층을 선생님이 층리면을 기준으로 단층을 갖다가 봐야 돼요? 아니면은 그냥 이 모양새만 보고 봐야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했거든. 근데 원칙적으로 단층은 층리면을 기준으로 보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그때도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벤트의 순서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이 문제의 설정이 뭐였냐면 얘가 수평층이 있는 상태에서 단층이 만들어지고 기울어진 거야. 그러면 그때는 역단층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수평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이게 상반이 되거든. 근데 만약에 얘가 기울어진 후에 단층이 일어났으면 이건 정단층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역단층과 정단층을 나누는 게 이게 포인트였는데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생각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 그러니까 문항의 조건을 잘 보셔야 된다. 알겠죠? 잘 보시고 푸시면 이런 거는 충분히 정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이거 인공위성 영상들이죠. 이거는 해석하는 걸 갖다가 학생들이 아직까지 조금 더 숙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이건 잊어버린 것 같아요. 가시광선은 두께 적외선은 높이, 최상부 높이 가시광선은 반사 적외선은 구름에서 방출하는 거 그러니까 구름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적을수록 하얗게 표시한다. 이거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런 포인트들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학습을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복습 한번 하세요. 이건 많이 틀렸더라고요.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조금 신박한 주제 중에 하나였겠죠?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그래프가 나오는 게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야. 원래 그게 이 내용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경 지식을 가져가야 될 게 A형하고 태양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게 태양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이게 A형이거든요. A형은 H1 그러니까 중성수소에 흡수선이 굉장히 많잖아. 크잖아. 세기가 세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별을 하나 낀 건데 어차피 세 가지밖에 안 나올 거야. 이게 나오던 아주 다양하게 나오기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대체적인 특징들을 갖다 좀 얘기를 한 거예요. 세 가지밖에 안 나왔으니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개념서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수소와 헬륨의 흡수선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보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아 얘가 온도가 좀 낮은 애구나. 판단할 수 있거든. 그리고 금속과 분자선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온도가 낮을수록.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는 게 포인트다.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총평. 이번 10월 학평은 여러분들 굉장히 기본기에 충실한 시험이기도 하면서 상당히 함정도 많이 파놨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수능에 나온다 난이도가 그럼 선생님 생각이 한 45, 6 정도의 1등급 컷이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실력을 판단할 때 그 정도 점수를 생각하시고 수능을 갖다가 치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은 배워갈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복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거 꼭 풀어보시고 잘 풀어봤겠죠? 꼭 다시 한번 리뷰하시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우리 이제 거의 수능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한 달 정도 남은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야 될 거는요 올해의 기출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올해의 기출 그러니까 3, 4, 6, 7, 9, 10 6개죠? 10월 학평 풀었으니까 올해의 기출을 먼저 리뷰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겹치는 게 있을 거야. 얘들아 주제가 그건 수능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왜? 계속 똑같은 거 주제를 낸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 그 주제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쵸? 그 학생들이 이 시점쯤 되면 선생님도 사설 모의고사를 내죠. 선생님 모의고사 내는데 선생님 모의고사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모의고사인데 그래서 이제 선지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제대로 보지 않으면 많이 틀리게 그냥 구성을 해놨어. 일부러 그랬는데 그게 기본적인 내용들이 충실하냐 이걸 갖다가 판단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런 모의고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출을 안 본 상태에서 사설 모의고사 보면 안 됩니다. 나도 내가 모의고사 내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메인 내용 없이 사이드만 공부하는 거야. 그거는. 뭔지 아시겠죠? 그쵸? 그러니까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밥하고 국은 없고 반찬만 먹고 있는 거라고 너희들이.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사설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가 다 돼 있다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 요소로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올해 기출 정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주제는 필수적으로 공부라고 가져가셔야 돼요. 아까 전에 나왔던 그 맨틀 물질 녹는 문제도 이거는 사실 정답률이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 교과서에도 다 나오는 거야. 그게. 그런 워딩들이 있지 않게 여러분들 반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기출 문제를 쭉 보신 다음에 사실은 개념선 한 번 더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 근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을 거고 마음적으로 여유가 없을 거야. 너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요. 그 이걸 가지고 올해의 기출 문제를 쭉 리뷰를 한 번 하시면서 부족한 내용들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하세요. 일단은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어차피 여러분들 공부하는 그런 틀이 있었을 테니까 그걸 하도록 하시고 성적이 잘 안 나오는데 사설목에서만 주구장창 푸는 건 좋지 않아요. 기출을 보고 가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올해의 기출을 풀자.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 이제 수능 날까지 또 열심히 달려가는 일만 남았거든. 선생님도 우리 같이 하면 열심히 달려봅시다. 여러분들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스스로를 믿고 끝까지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약간의 긴장은 하되 너무 예민하지 않게 이런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고요. 알겠죠? 그리고 수능은 멘탈 게임이기 때문에 멘탈 관리 잘 하시고요. 알겠죠? 그래서 끝까지 한 번 우리 달려가 봅시다. 여러분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더 좋은 수업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